자 그럼 계속해서 정연훈 상무님과 함께 여러분들 부동산 궁금증 해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대구가 2023년부터 과잉 입주라고 하던데 제 부동산은 어떨까요? 대구 신천자의 2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대구광역식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지금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상무님 지난주였나요? 대구에서 세미나도 하고 오셨잖아요. 대구 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또 대구를 또 갔다 왔다 보니까 조금 더 대구랑 좀 더 친해진 느낌이고 더불어서 시청자님 부동산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는 지금 첫 번째 문제가 2018년에 역대급의 인허가가 나왔어요. 그럼 역대급의 인허가가 나오면서 이 인허가 나온 아이들의 입주가 언제가 되느냐 2023년, 2024년 이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급이 과잉이다, 과잉이다, 과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중구라든가 수성은 어느 정도 값이 형성이 돼 있고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모든 것들, 문화시설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구의 강남을 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대구 역세권에 있어서의 개발 그래서 주변에 같이 동대구 역세권과 맞물려서 효목지구라든가 이런 재개발들이 마저 진행이 되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 또한도 역시 신천자의가 있는데 동대구 역세권이랑 그렇게 또 멀진 않으세요. 그래서 교통도 어쨌든 좋고 개발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동대구 역세권이랑 가까운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오른쪽에 바로 이제 포지션도 이제 보시게 되면 새로운 또 신축이 마저 지금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물량은 지금 대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좀 불안감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커지실 것 같지만 어쨌든 대구는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신천자의 같은 경우는 입지라든가 생활 환경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평가 생각이 좀 되거든요. 이유는 동대구 역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강남이라든가 여의도 예를 들어 드리면서 교통이 특히 좋거나 아니면 정부가 밀거나 위치가 좋은 부동산은 미래가치도 좀 괜찮다. 좀 조언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좋은 교통시설이 있으면 주변이 계속 개발이 되니까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은 계속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다른 지역이 나쁘다는 게 보다 계속 어떤 지역을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나면 이 지역이 좋아지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 좋아지죠? 언제 좋아지죠? 그럼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수시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자금이 투입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신천역이랑 바로 코앞이시기도 하고 동대구역의 영향을 계속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어서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대구에서도 외곽에 있으신 부동산은 피가 3억, 4억이 붙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피로 분양 전환을 한 단지도 은근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 긴장 속에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괜찮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잘 유지하시고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